저는 결혼생활 15년 안에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한 사람인데 15년 동안 수차례 계속 바깥출입도 잘 못하게 하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도록이면 별을 만나고 계속 자제를 하고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게 결혼 초근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밥상을 던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나를 내쫓는다든지 내쫓아서 심지어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친구 집에 잔 적도 있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다반사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도 저는 이 애들이 그래도 애기 아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애 둘을 위해서 제가 참는다고 참았어요 참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남자가 남편이 너무 나를 싫어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것 같다 싶은 게 10년째 되는 해충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의심이라는 의처책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전에 그 집안 시댁 어른들이 형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이가 둘째 고모분이 한나라이시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병이 와서 당뇨와 풍이 와서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그 둘째 형님 형수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가정 있는 남자를 보험을 하면서 사귀어서 나갔는데 그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자기는 이 여자라는 게 딱 자기가 시키면 집에 딱 있어야 되고 밖에 나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저도 살기 위해서 애 둘을 키우기 위해서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욕을 해도 다 들어주고 그 모든 걸 다 참았는데 8년 뒤에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작은 애가 대학생이 되는 시점에 이혼을 하자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거까지는 고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 시점에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남자들이 좀 속 타겠다 아니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까 스님도 얘기했잖아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기인데 내 생각에 보기에는 네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가 좀 어렵겠네요 남자가 밥상을 뒤덮고 자꾸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옳고 그러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스물다섯 살 때부터 결혼 생활을 했지만 불안정한 가정도 애기한테는 어쩌서는 안 내 가정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지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지 왜 지금은 저도 안 된다고 그래 지금까지 살았는데 처음에 안 되면 빨리 결정을 해야지 애가 없을 때 결정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선생님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어려웠으면 이전이 어려웠지 왜 지금이 더 어렵다고 그래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아니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애들은 눈에 안 보이네 아니 애들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참았다면서 왜 갑자기 이제 애가 아빠가 없어져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아빠가 없어져도 좋은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못 헤쳐나가지 못 헤쳐나가지 말 하나 많아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기는 그것부터 살아야지 그냥 그것부터 사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애기 아빠도 그렇게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지금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겠어?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래요 이혼하자 그랬다니까 화가 그렇게 나겠어? 아니 너무 미쳐서 날뛰인 것 같아서 그거는 대능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뭘 남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을 또 바꾸겠다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는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 수는 없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갑자기 못 살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예 결혼 신혼 초에 이런 얘기 했으면 아니겠지 하고 끝내라고 그러겠는데 지금까지 십 몇 년 잘 살아놓고 왜 갑자기 지금 난리이냐 이 말이야 내가 묻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남자가 남자가 나쁘니 어쩌니 하는 거 그렇게 보지 말고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를 좋아해서 집을 나가버렸다 하면 아들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적개심이 들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혼 생활하거나 할 때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덜 작용을 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의심병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엄마가 아니라도 형수라도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이 형수지 자기 엄마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여자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이런 어떤 충격으로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처증이 있다 이 말이야 의처증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벌써 아 이거 의처증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결혼 초에 몰랐다 그건 본인이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의처증이라는 건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 부분만 정신 이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직장에 가서 생활도 잘하고 다른 건 다 정상이기 때문에 부인만 죽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다 정상이 나타났고 어부증이 있으면 남편만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가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 이 남자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 그 관계되는 사람 빼고는 다 다른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정신병이면 여러 문제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정신이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일과 친척도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병은 당사자 빼고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게 다 정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자녀가 없으면 초기에 이런 게 딱 있으면 처음부터 애 생기기 전에 딱 그만뒀어야지 미리 근데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 헤어져도 되는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십 몇 년을 살았는 거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러면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줘야 돼 자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자녀가 스무 살 때까지는 엄마가 책임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맞아 그러니까 막내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간다는 게 스무 살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내색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8년만 더 사면 되니까 영원히 살아라면 내가 죽어도 못 살지만 8년 정도야 뭐 크게 문제 없잖아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애 클 때까지는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그럼 이런 남자는 이렇다 하는 걸 이제 아예 인정을 하고 아 의처증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저 사람은 항상 의심이 든다 저 사람은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독촉을 할 때 억울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병이기 때문에 어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했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병이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럴 때 니 이슈를 찍고 가면 봐주겠다 이런 사람은 주로 이래 많이 하거든 어 니가 사실이라고 밝히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되게 답답하면 나중에 막 그래 사실이다 어쩔 래 이래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커져 그러니까 마 아닙니다 그러고 너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 당신이 그래 의심할만하게 해서 어 짧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미안하다 이러고 병이니까 뭐 지금 돈 안 벌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돈 벌어주면 그냥 받아쓰고 애들 키우고 살림살고 나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어 밥상 던지면 뭐 대충 모아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치워놓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러지 이렇게 말한다고 말 걷지 않다고 외면하면 말을 대꾸를 해도 화가 나지만 묻는 말에 꽉 다물고 말 안 하면 화가 더 나 그러니까 자기는 대꾸 안 했는데 화가 나 맞았다 이러는데 그건 대꾸를 안 했기 때문에 대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면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갔다 왔니? 해도 말 안 하고 아예 네 말은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갔다 왔습니다 남자하고 먹었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시를 쥐꼬 해라 이게 이 시를 쥐꼬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때로만 얘기를 자꾸 하면 돼 자기 열 번 묻는 내가 귀찮다 하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게 말이 맞나?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말이 맞나?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은 말을 열 번 하는데 내가 짧은 말을 열 번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예스 노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훨씬 힘들어도 자기가 힘들지 내가 힘들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보살은 지금 밖에 가서 얘기한 보살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스님이 볼 때는 보살도 그런 남자를 다루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 억울한 게 너무 차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이것도 다 인형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엄마로서 돌봐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남편은 문제 삼지 말고 아이를 돌봐야 된다 두 번째 남편은 환자다 환자다 이 말이야 그냥 행패 피우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환자다 그런데 환자가 집에 누워가 있으면서 돈도 안 버는 것보다 야 의심병 빼놓고는 그래도 돈도 벌어오고 가정도 돌보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환자예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 환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맹백하게 의학적으로 환자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이미 판정이 나 있는 거예요 환자라고 내가 오늘부터 딱 인정을 해 처음 한 다음에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환자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러고 싶은데 몇 년 살았다고요? 15년 15년 살았는데 이제 8년 남았으니까 사람과 절반만 살아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냥 맞추면 돼 이거 어렵지 않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몰라가 힘이 들었어 오늘 스님 법문도 꽉 알았다 남편은 환자구나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벌어다 주지 뭐 대주지 괜찮네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살 또 바로 보살이 혼자 나가서 내가 못 산다 하는 이유는 이게 지조가 내가 딱 있는 사람이면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런 삶은 못 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파출부를 하든 동양을 해 먹고 살든 절에 가서 공양주를 하든 공장 가서 일을 하든 나는 그렇게 살지 이런 걸 못 살겠다 이렇게 벌써 나가려고 할 때는 삶의 방향이 아주 뚜렷해야 돼 그래서 이 사는 걱정을 안 해야 돼 이런 같은 세상에 뭘 해 먹고 삶을 못 살겠냐 밥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삶의 원칙이 딱 있으면 아무나 나갈 때 걱정이 안 돼 근데 벌써 이게 경제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 준 데서 이미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애들 공부도 시켜야지 방도 구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애도 돌봐야지 지금 이 생활을 생활 수준을 낮추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수준을 스님이 딱 볼 때 안 나가는 게 낫다 이거 그냥 잠시 발병할 때 맞추는 게 훨씬 쉽지 그거 하루에 한 번 발병하든 일주일에 한 번 발병하는 거 맞추는 게 쉽지 그거 잠시 그냥 간호원처럼 맞추는 게 낫지 그거 버리고 성질 난다고 애 둘이 데리고 가 여자 혼자 지금 밖에 가서 새로 집 사가 그건 너무 복잡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스님이 그냥 뭐 여자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 맞추는 게 훨씬 쉬워 밥상 한 번 던지는 거 그거 차려주는 게 쉬워 하루 종일 공자가 일하는 게 쉬워 이게 다 성질 문제야 성질에 이런 꼬라지 못 보겠다 하는 성질이 지금 작용해가 지금 또 어리석어져 또 눈에 뵈는 게 없어져가 에잇 하는데 이혼하고 가서 혼자서 그렇게 막 애 데리고 애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힘들면 또 후회가 돼 그러니까 공연이 화를 자처하지 말고 자기가 8년이라고 하니까 애 딱 20살 넘거든 그때는 이혼하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없어져 버리면 돼 없어져 버리면 이거 뭐야 이혼하자 이러면 또 싸우고 막 칼부림하고 이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돼 아무 소식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살아 근데 그때까지 기도를 잘 병 고칠 수도 있어 다 이렇게 맞춰주면 고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지 마라 그래도 가고 하지 마라 그래도 해버리고 성질 나면 뭐라고 죄송합니다 죽을 줄을 줬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상 던지면 그냥 그릇 치우고 그 다음에 펜 때리면 그냥 한 대 맞고 그걸 억울해 하다 이러지 말고 근데 이런 사람 때려도 다 안경 벗어라고 때리지 말고 무조건 코뼈 뿌려 때리고 이래 안 때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각오를 하고 병이 발동할 때는 아 저러구나 하는 걸 알아가 그때는 무조건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성질이 확 나면 내가 못 견디니까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300배씩 절을 하면서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부는 피할 수가 없군요 과부를 잘 받아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빚이라고 생각하고 성질대로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저런 인간들이 왜 살겠어요 요즘 여자가 옛날도 아니고 확 성질대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큰 화가 미칩니다 지금 하면 내 신체적으로 화가 미치고 두 번째 성질대로 나아가 살기 어렵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안정되게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어렵고 지금 화가 자초돼요 지금 화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돼요 지금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병이기 때문에 병이다라고 딱 정하고 대응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좀 힘들면 300배 하루 절을 해야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안그러면 못 이겨내요 또 성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한 5일 정도 없어져가지고 깨달음장을 다녀오세요 음 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